28일 한정 이벤트. 제가 오늘 이걸 봤는데 어디 있더라 찾다가 이제 찾았어요. 죄송합니다. 좀 더 빨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. 탄탄비즈 티타늄 위카드 연회비 행사 중입니다. KB 보니까 꽁꽁 숨겨놨어요. 제가 아무튼 URL을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요. 얘가 자그마치 연회비가 4만원짜리예요. 4만원짜리 연회비를 지원하는 이벤트입니다. 이 이벤트의 장점은 그냥 신귀면 돼요. 얼마 쓰세요도 없습니다. 말이 필요 없잖아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이런 거 찾는데 바빠요. 아주.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